숙순이 씨부터 문제 골라보죠. 1, 2, 3, 4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은 세로로 3음절입니다. 문제드립니다. 티읕, 기억, 디귿의 3음절. 전통무외. 볼까요? 자, 권기현 씨가 빨랐습니다.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정답입니다. 아이고, 박순희 씨. 태권도가 생각이 안 나셨어요.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 좀 푸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인식 씨와 풀어볼 텐데요. 네, 2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4음절입니다. 문제들 있죠? 지읏, 리을, 기역, 비읍의 4음절. 구두쇠. 정답은 자린고비 하겠습니다. 자린고비 정답입니다. 조인식 씨, 교양이랑 예능까지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능까지 접수하시려고요? 사실 지금 방영되고 있지는 않는데 KBS에서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한 번 조금 분위기 약간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제가 요청을 해도 될까요? 네. 그동안 준비했던 걸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문제지만은 또 보여줄 게 많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조인식 씨. 자, 다음 분 김성주 씨와 문제 풀어볼 텐데요. 3번 할게요. 3번 문제의 가로로 2음절입니다. 히읗, 기억의 2음절. 축하, 손님. 박순희 씨가 빨랐습니다. 다군 하객 하겠습니다. 하객 정답입니다. 김성주 씨, 국적은 정확하게는 한국이 아니시라고요? 네, 중국 흥룡왕성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계속 하셨던 거세요? 네, 좀 문법이라든가 단어도 좀 틀리는 게 많아도 거의 비슷해요. 의미가 통한다. 다른 도전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씨. 이어서 네 번째 도전자입니다. 권기현 씨, 이제 4번 문제 남아있는데요. 세로로 3음절 문제 드립니다. 지읏, 지읏, 리을의 3음절. 곤충. 잠자리입니다. 곤충 중에 잠자리, 정답입니다. 자, 권기현 씨가 첫 소리 문제에서 두 문제만 치면서 200점 되셨는데 권기현 씨야말로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들은 모두를 섭렵을 하셨다고 자랑하시던데 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네로라는 퀴즈 프로그램은 다 나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처음 시작이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 나가서 최후에 5인까지. 5인? 쉽지 않은데 그것도. 5인까지 하고 그다음에 울산의 지역 고등학생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제가 5연승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또 장학 퀴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KBS ETV의 1대 100이라고. 맞아요, 1대 100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한 6번 정도 계속 나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최후에 1인까지 해서 상금을 산 적이 있습니다. 상금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겠네요. 이제 남은 게 우리말 겨루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퀴즈 프로그램 중에 귀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제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소리 문제까지는 200점 얻으셔서 괜찮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겨루기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은 빠르게 누룽단추 누르셔서요. 맞히시면 100점 획득하고 틀리면 50점에 감점이 있습니다. 5번 문제 먼저 풀어보죠. 자로 끝나는 삼원절입니다. 문제들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박순희 씨 빨랐습니다. 노른자 하겠습니다. 노른자. 노른자 정답입니다. 노른자 문제 맞히셨어요, 박순희 씨. 어쩌다가. 어쩌다가. 잘 맞히셨으니까 선택권 바로 먼저 드릴게요. 네, 20번 하겠습니다. 20번. 세로로 삼원절입니다. 고유어 보조 형용사로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야말뜻하는 이번에는 권기윤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못하다입니다. 못하다. 보통 보조 형용사 이 정도까지 문제 나오면 어려워서 답을 못하시는데 이렇게 빠르게 누르시더니 못하다. 정답입니다. 권기윤 씨. 네. 우리말 겨루기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난도를 자랑하는 퀴즈다. 퀴즈 프로그램이다 하셨는데 공부 그만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많이 퀴즈를 집에서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그래요. 일단은 초반은 괜찮습니다. 선택권 드립니다. 2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상품권이 걸려있는 2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맞히시는 분은 100점과 함께 10만 원의 추가 상품권 전해드립니다. 고유어 부사로 내버려 두어도 저 혼자 저절로 또는 제 행동에 의하여 생긴 영향해를 이루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고유어 부사입니다. 조인식 씨? 스스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아닙니다. 제 행동에 의하여 생긴 영향해까지 좀 아울러야 되는데요. 권기현 씨? 제풀에 하겠습니다. 제풀에! 제풀에 나가 떨어지다. 제풀에 정답입니다. 권기현 씨! 지금 상품권을 받았는데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많이 기쁜데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돼서. 지금 선택권이 계속 권기현 씨에게 있는데요. 9번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도로 끝나는 사음절 문제들입니다. 한자어 명사로 황금빛으로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김성주 씨가 도전을 했습니다. 황금파도입니다. 황금파도! 황금파도! 정답입니다! 드디어 김성주 씨도 점수 100점 획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